강진에 남미륵사 왔어요 부처님 허블렉 허블렉 벚꽃 이쁘지 옆에 이런것도 있고 제가 지금 감기 걸렸어도 바람 좀 쐬려고 강진하고 장은 지금 한바퀴 돌고 이제 목포가 들어가는 길인데요 아침 일주일 나왔어요 근데 그 왕윤박사 쪽으로 갔더니 별로 없어요 그 뭐요 저기 벚꽃이 아예 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방금 보셨듯이 벚꽃이 이상 많이 피었네 자 이거 혹시 매아요? 벚꽃이지라 매아는 작고 벚꽃은 이파리가 크지 않습니까 벚꽃같아 매아 아니에요 저거 주말인데 가까운데 바람도 좀 쐬고 좀 상책도 좀 하시고 건강도 좀 운동도 할 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감기 진짜 몸 잘 챙깁이셔 잘생기 잘생긴 잘생긴